5.1건입니다. 아, 네. 아니요, 괜찮아요. 편하게 들을 수 있으니까 말씀하세요. 그래요? 누굽니까? 누구? 강호석이라고 했습니까, 지금? 다시 돌아올까봐 아직도 혼자일거니 서로가 사랑하고 있지 하늘 속은 슬픈 빛을 내리고 어두운 밤 뒤 속에 도망이는 중 너와의 눈물의 창복을 알라라라 너를 더 못했던 그 웃긴 그댓으로 내 마중 속에 머물길 왠했었지만 너와의 눈물의 창복을 왜? 마저해. 뭐해요? 괜찮아요, 얘기해요. 오 교수가 좀 오버하는 것 같네. 여기 있는지를 어떻게 알았지? 알려고들면 그것처럼 쉬운게 어딨어. 들어오시라고 해요. 예. 괜찮겠어? 괜찮아. 그리고 그쪽은 구면이잖아. 어떻게 된 거예요?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방 앞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봤어요. 정말 반갑네요. 유미하고는 오래된 친구인데 정말 뜻밖입니다. 오 교수가 남편 되시는지는 몰랐어요. 저 역시 그렇죠. 안 자요. 어, 그러니까. 당연히 그러셔야죠. 누구랑 같이 왔어요? 어. 젊은 친구들 대접할 일이 있어서. 잘 됐네. 같이 놀자. 일행한테 신뢰만 안 된다면 그렇게 하시죠. 걔네들은 지들끼리 노는게 더 좋지 뭐. 아, 여기 술 한 병 새 걸로 줘요. 어, 안주도 새로 하나 달라고 해. 안주도 하나 줘. 안주도 하나 줘요. 안주도 하나 줘요. 안주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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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주도.